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제주도 서귀포 쪽에 제가 그 제사음식이 정말로 유명한 집이 있어서 소개를 하기 전에 그 금방에 천지연 포포 보면서 힐링을 좀 하다가 네 이렇게 청자네 식게집 남원룩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사음식이 정말로 맛있고 정말로 유명한 집이 있다고 해서 달려왔는데 제사 명절 음식 대신해 드리고요 포장하고 배달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제주도 전 지역 가능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여기 서귀포 남원룩 쪽인데 제주 시내까지도 가능하고 전 지역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 음식을 여기 식당에서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메뉴가 따로 다 있는데 여기 정말 옥돔이 정말로 맛있대요 옥돔이라는 생선이 있는데 와 제가 뭐 대한민국에 있는 생선 중에서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옥돔구이 먹어봤는데 와 대박 뭐 소고기라든지 닭고기라든지 돼지고기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 정말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밥도둑이에요 여러분들 옥돔구이 드셔보시면은 밥을 기본 2공기 이상 드실겁니다 이렇게 메뉴판이고요 여러분들 메러구이 상용적 뭐 옥돔질이 뭐 엄청 많습니다 제사 음식이 많은데 제사 음식이 이렇게 메뉴판으로 나와서 여기서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교에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이 집 정말 뭐 전통 제사 음식이 파는 식당으로 유명한데 뭐 제주도에서 정말 찾기 힘든 식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맛있기도 하고 정말 유명하기도 하고 만약에 제주도에 오시면은 제사 음식이 필요하다 명절 음식이 필요하다 할 때 여기 뭐 청자네 식계집으로 뭐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배달도 뭐 전지역 가능하구요 네 가격대도 정말 나쁘지 않게 좋습니다 진짜 배기 제사 음식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빙떡옥돔 산적 세트하고 빈떡옥돔 세트가 가장 대표적인 메뉴구요 정말로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서귀포에 있는 청자네 식계집 이었습니다 제사 음식 전문점입니다